모든 만물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의 첫 시작을 주일 예배로 열 수 있게 하시고 어제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새벽을 열며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우리 소망의 모든 가정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마무리하지 못한 것들, 이루지 못한 것들이 새해에는 잘 정리되고 해결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일들이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하나씩 하나씩 잘 진행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생명이 되신다는 오늘의 찬양이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지난해에도 우리의 부족함으로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준 일들이 많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송구한 마음도 정리하지 못한 채 한 해를 마쳤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숨기고 회피하기 위해 때로는 더 분노하고 거칠게 변한 채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기도 하였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는 성령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나의 어두운 그림자를 남에게 투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지인들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강아지 두 이래만큼의 눈을 떠서라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소중한 선물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와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내 마음에 좌정하셔서 마음의 생각이 정갈해지고 우리의 언어가 바르게 정돈되고 우리의 행동에 그리스도의 품격이 묻어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지치고 외로운 자들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에도 주님께서는 이들의 손을 꼭 잡아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병마와 기인 싸움을 싸우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원 냄새에 지치고 병원 밤마저 넘어가지 않고 병으로 인해 모든 관계가 끊어지고 외롭게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인 병으로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자괴감에 천국 날만을 갈날만을 사모하며 버티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마저 외면당했다는 오해의 늪에서 나오지 못하고 고립과 불안과 두려움과 분열의 영으로 어둡고 차가운 겨울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회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몸의 회복과 함께 마음과 영혼의 회복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오른팔이 꼭 붙들고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한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 땅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성취지향적 인간을 만들어내기에 사람들은 저마다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 급행열차에 탑승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은 좌절과 실패감으로 한 해를 무겁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오르는 물가, 더 이상 성취해낼 것이 없고 포기할 것밖에 없어서 엠포라 불리는 청년들의 그 좌절 올해 초부터 비상인 국가경제와 안보의 불안 등 각 분야의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긴장감에 사람들의 정서는 더욱 거칠어지기에 문화의 토양은 폭력적이 되고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땅에 흐르는 이러한 싸움터와 같은 거친 정서가 주님으로 인하여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멈춰 자신이 잘 가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그렇게 달리려고만 했는지 묻고 나아가는 지혜로운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잠시 맡겨주신 그 힘과 고난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과 권력의 우산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세워주신 위정자들을 존중하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이 땅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당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언어를 쓰고 한민족으로 한반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도 다른 또 다른 나라 북녘당을 불쌍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공포정치와 폭력, 거짓이 그 땅에서 그치게 하시고 새로운 빛이 북한 땅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어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지하교의 지체들 끊이지 않고 북한 영혼들의 복음을 위해 애쓰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안전과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두움은 빛을 결코 이길 수 없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얼어붙은 그 땅을 녹여주시고 북녘당에도 하루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작은 근종 제거 수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근종의 크기가 크고 개수가 많아 제황절개법으로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집도하는 의류진을 붙들어 주시고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1월 세 번째 날을 말씀으로 열기 원합니다 맨 처음 쓰여졌던 복음서인 마가복음으로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활짝 열리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에 담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 예우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토로스를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2019년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새벽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우리가 다시 복음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 알고 있는 대로 우리 신약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관련된 직접적인 그런 내용들이 네 곳 나오죠 우리 그 내용들을 우리는 복음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앞부분에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칭하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관점에 신학적인 관점을 가지고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하나의 관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거나 또는 예수님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시간을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시작하는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내용까지 연차적인 흐름을 따라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복음서가 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항상 인용하게 되는 본문 말씀이 있는데 꼭 두 곳이 신약성경에서 복음서 말씀 중에 특별히 이제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 이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는 것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하는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쭉 적고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이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짧은 서론과 그리고 이어져서 예수님께서 바로 공생회를 시작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태복음의 구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순환을 향하여서 나아가시는 장면과 그리고 부활하시는 장면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세 구조로 될 수 있는데 앞부분에 있는 서론을 빼고 서언을 빼고 나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부터 8장이 바로 그 내용인데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6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입성하시는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과 순환당하시고 또 부활하시는 내용까지가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시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갈릴리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예루살렘 지역으로 옮겨가시고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셔서 결국은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전체의 큰 흐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되는데요 이 공간복음 중에서 마태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또 요한복음을 포함해서 이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쓰여졌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연도는 대략 한 70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뒤늦습니다 이 복음서들이 뒤늦게 쓰여진 이유는 아마도 당시에 많은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파편처럼 많이 이렇게 구전으로나 또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이미 경험했고 보았고 또 서로 증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리어 바울의 서신이 도리어 앞섰죠 50년 이렇게 올라간 57년, 54년 이렇게 가니까 상당히 앞선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때에는 그 사이에 이미 그들에게도 여러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이 이야기들이 모아서 분명하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전달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들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가 마가를 통해서 또 마태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제 복음서들이 쓰여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입니다 마테마가 누가 복음이 조금씩 다르게 쓰여져 있는 것들도 꽤 있죠 조금 같은 내용 같은데 다르게 보이는 것들도 있는데 이것은 역사를 하나의 연대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지만 마테마가 누가 복음이 결코 역사책으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 공동체가 그것을 보았던 그리고 경험했던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책들이 마가, 마테, 누가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가지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짧은 그런 서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가 복음 이제 오늘부터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 이 말씀이 어찌 보면 굉장히 웅장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 보면 아르케 투 유앙겔리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태초라는 말입니다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이 태초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시작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마태복음에서도 또 계보라는 말로 번역이 됐지만 그것이 개네시스라고 하는 제네시스라고 하는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창조의 시작으로서의 시작이 창세기라면 이 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구원의 시작, 구원자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도 다른 단어가 사용되긴 했습니다마는 개네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태초, 시작, 기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금의 기원, 유한겔리우니까 보금의 기원, 보금의 시작이다 그리고 보금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가, 그래서 우리 한글도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지만 언어로 보면 보금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서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죠 우선 중요한 것은 보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 보금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떤 보금은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특별한 책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이론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그 자체가 보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소유격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의 시작이라고 했을 때 몇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죠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우선 어떤 죽격의 의미 죽격 속격의 의미로 볼 수도 있겠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보금이다라는 의미도 되겠고요 또 목적을 의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금이다라고 하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마가복음은 보금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 보금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복된 소식은 우리가 복된 소식이 어디 있느냐 뭐 로또에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로또가 보금의 소식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들은 또 물론 연약한 사람들 병된 사람들은 또 회복의 소식 의사 선생님의 어떤 완치의 소식이 복된 소식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때로는 복된 소식이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영원한 복된 소식은 되지 않습니다 아팠을 때 완치라고 하는 것이 복된 소식이지만 그러나 완치가 돼도 우리는 또 여전히 또 다른 이제 결국은 맞이하게 될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한 복된 소식은 아니죠 물론 잠시 우리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병들었던 사람이 완치되고 아팠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 가난했던 사람이 조금 더 부여해지고 또 유복해지는 것 조금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가정이 원만해서 자녀들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기쁨이죠 복음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복음이죠 그러나 진정한 복음 진정한 복음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이 왜 왜 그렇지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도대체 왜 그렇다는 말이지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지 부여함이 아니고 또는 완치되는 것이 아니고 치유받는 것이 아니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바로 이 마가복음은 구약의 이야기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 시점을 이게 왜 복음이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제일 먼저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첫 번째 이 말씀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또 3절 말씀이 이어지는데 3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사야의 글에 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그 관주 성경을 보시면 앞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앞부분에 말락기 3장 1절 표시기가 되어 있는 성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은 말락기 3장에서 왔다라는 뜻이고요 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또 각주가 있고 이사야서 40장 3절이 각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이 붙여 놓은 내용이지만 성경을 찾아서 그 본문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의 그래 라고 통칭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앞에 있는 내용은 말락기서에 나오는 내용을 가져왔고 그 뒷부분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부분이 이사야서에서 온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붙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자세히 보면 말락기서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내가 내 사자를 앞에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뒷부분 5절로 가게 되면 말락기서의 3장 5절로 가게 되면 내가 심판을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가겠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2절이 지금 인용하고 있는 이 내용은 말락기서로부터 왔다고 볼 수 있고 이 말락기서의 하나의 흐름 말락기서의 쓰여지고 있는 그 흐름을 본다면 심판주로 주님께서 오시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반면에 3절에 있는 2사에서 40장에 있는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는 이 부분은 어떤 내용과 연결되고 있느냐 하면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분은 회복을 지키려고 하시는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오시려고 하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제 너희에게 가겠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는 부문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제 처음으로 가지고 오는데 두 가지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첫 번째는 심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했던 이 말씀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두 말씀이 함께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앞에 사자를 보낸 다음에 내가 심판하러 가겠다 라고 하셨던 말씀 또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 가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용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과 관련돼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제가 뜨는데요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두 주제가 떠오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시기로 작정하셨는데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약을 통해서 두 가지 목적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 죄에 대하여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편에서는 너희를 위로하고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이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하나님의 오심 하나님의 오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암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 마가복음을 읽어 가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되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고 인간을 향한 심판이 일어나고 결국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번에 한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지금 구약에 있는 두 말씀을 가져서 지금 연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쉽게 읽어 나갈 수 있는 말씀처럼 보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셨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적인 순간에 한 사람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 세례를 전파하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서 보내신 사자 그 사자가 있었는데 그 사자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 세례를 전파했다 여기서 회계 세례 세례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과거에는 세례 요한 이전에는 세례라는 것이 사실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정결례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물로 씻는 의식이 있었고요 또 쿱란 공동체와 같은 곳에서 물로 씻는 정결례식이 있긴 했지만 어떤 입교하는 의미로서의 세례가 있긴 했지만 그것은 나중에 후대의 일이고 이 세례가 단번에 주어지는 의미로 그리고 죄사함의 의미로 주어진 것은 세례 요한이 처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왜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는지는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회계 세례를 베푸는 사람으로서 선지자로서 한 분으로 그렇게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회계 세례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어떤 의미입니까? 회계에 이르게 하는 세례이죠 구원을 주는 세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 기독교적인 세례는 어떤 겁니까? 세례 받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구원을 그 세례 안에서 성취하는 의미가 있죠 구원을 받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만들어 놓고 있는 이 세례는 회계하는 세례입니다 죄를 씻는 세례입니다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준비하는 세례 구원을 준비하는 세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씻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세례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위원의 세례이고 완성을 향해 가고 있는 세례 그래서 준비의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이 세례를 베푸는데 회계의 세례를 베풉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회계의 세례에 반하여서 이제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이 세례는 회계에 이르는 세례 구원을 준비하는 세례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실 그 세례는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이고 완성된 세례 그리고 구원으로서의 세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준비자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성하시는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분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이외에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우리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심판과 그리고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이 시작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그 복음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새해를 이제 맞이하고 새해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고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